인파이터가 또 추천하는 제일 식당 대가면 가장 오래된 식당 제일 식당 김치를 자, 남편이 제거 진짜 이렇게 잘라요 아, 썰어 그냥 아니, 회를 안 먹자, 대형이 또 네, 어떻게 가요? 고맙습니다 새우젓가루냐고 맛이 어떻습니까? 곤지향 맛이 어떻습니까? 지금 맛도 안 봤는데 맛이 어때? 방금 맛봤잖아요 어때요? 좋아좋아 오늘 노부사이 쭈욱 오늘 노부사이 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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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이 됐지요 쭈욱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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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여기 5개 시켰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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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도망 merde 하나 다 이렇게 잘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맛있어 아빠 형님 너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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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